이분의 후보는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처음으로 함께 만나서 일을 했습니다. 정말 똑부러집니다. 아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. 실행능력, 남자들 못 따라갑니다. 저는 그래서 상당해봤습니다. 이런 분이 경기도를 이끌면 경기도가 얼마나 더 좋아질까. 경기도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인천으로 탈출한 경기도. 다시 제대로 바로잡을 사람은 바로 김은혜 후보 뿐이라는데. 김은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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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은혜 후보 뿐이라 부탁드립니다. 네, 아침수 후보님ней, 승리 지지 안산을 해주셨는데요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. 경기도에서 정권교체로 일어낸 후보, 경기도에서 공정과 상식을 뿌리게 이루고, 힘이 있는 경기교체, 김은혜! 김은혜 도지사회를 소개합니다. 감사합니다.